저 한 번 먹고, 먹고 나서 랩으로 맛 표현 한 번 해 볼게요. 예, 예. 야, 진짜 차오르는 시키지도 않은 걸 정말 잘해.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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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체크아웃. 이런 미친 맛, 미친 맛, 미친 맛, 미친 맛. 왕으로 진짜 맛있어. 왕으로 진짜 미친 맛, 미친 맛. 아. 음. 죄송합니다. 아유, 이 사람. 아유, 이 사람.